안녕하십니까 복효단위원 원장 서영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행 상극 부분에 있어서 목극토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다른 예를 한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목의 기능이 대표적인 게 풍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습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해보면 바람과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2018년 11월 12월 때 저희 대표적인 관심사가 미세먼지였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는 겨울이 되어버리면 난방되는 먼지들이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정체가 되어버리면 이게 미세먼지를 그대로 먹지 않습니까? 지난 겨울에 미세먼지라고 이야기하든지 습기라고 이야기하든지 정체되어 있는 것을 대표적으로 습이라는 형태의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습이라고 하는 건 장마철처럼 장마전선이 있을 때 꿉꿉한가 습기가 많은가 똑같은 그거를 먼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지점은 내가 마스크를 끼고 미세먼지를 먹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면 끝이 납니다. 지난 겨울에 사만사온을 뛰어넘는 사만사암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추워질 때는 북서풍이 불면 바람이 불면 먼지가 다 날려가겠죠. 바람이 부는 날은 미세먼지를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남동풍이 부는 여름철에서 미세먼지를 걱정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동풍이 불면 불어서 중국 쪽으로 다 공기를 보내버리거든요. 그리고 부산이나 대구라든지 대구가 좀 분지라서 공기 정체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뜨겁고 공기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은 미세먼지라기보다 사실 열기 때문에 되게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든 장마전선이든 습기든 해결책은 바람이 부는 겁니다. 그게 목이 습기를 제어한다는 얘기죠. 바람이 불면 습기가 흩어지고 바람이 불면 미세먼지가 날려져가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것에 따라서 장마전선이 이동하는 겁니다. 장마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위에 있는 저기압하고 서로 이렇게 장마전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버리면 습기가 움직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을 장마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은 어느 쪽 한쪽이 이겨 가지고 바람을 밀어내버리면 습기도 그렇고 모든 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집에서 공기청정기 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궁극적인 것은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하는 것은 인류가 살면서 화석연료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생기는 대기정체 그리고 열섬효과 이런 것으로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오는 그런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겨울에 집에서 결루가 생길 때 이걸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결루라고 하는 것은 안의 온도와 바깥의 온도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의 온도와 바깥의 온도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창문에 습기가 차이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좀 더 과하게 되어버리면 계속 장마전선처럼 비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결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TV에 보면 새로 아파트인데 너무 결루가 심해 가지고 물을 막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그런 분들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집의 온도를 낮추든지. 집의 온도와 바깥의 온도를 조금 격차를 줄여버리면 결루가 줄어들 겁니다. 아니면 문을 좀 열어서 공기를 소통을 시켜서 온도를 어느 정도 맞추면 결루 형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습기가 결국은 따뜻한 기운과 찬 기운이 만났을 때 습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온도 차가 적게 되면 이 결루 현상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한옥 같은 경우에 결루가 생긴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한지로 계속 공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해서 아랫목은 따뜻하지만 공기는 차갑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루가 생길 수가 없죠. 단지 좀 많이 추워서 그렇겠지. 그렇지만 그거는 어찌됐건 공기가 계속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우리가 말하는 기술이 원체 좋아졌고 온도를 지키는 기술이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실내 온도와 바깥 온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행상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목곡토라는 개념에서 바람과 습기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우리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많이 불편한 게 있으면 조금 이용해서 온도차를 좀 줄이고 그리고 미세먼지라도 어찌됐건 바람이 불게 됐으면 흩어지는 그런 원리를 잘 이용해서 어찌됐건 자연이 회복되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